When We Disco 스태프 설명하겠습니다. A, B, C 파트 있습니다. A 파트 32 카운트 B, C 16 카운트 있습니다. 먼저 파트 A 섹션 1 Forward side point Back, back, back together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쪽 사이드 샷스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쪽 사이드 샷스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Hold the count 5, 6, 7, 8 섹션 2 안 액션 있습니다. 오른쪽 사이드 샷스 하실 때 깍지 끼시고 아웨이브 오른쪽 팔꿈치 밑으로 1, 2 왼쪽 사이드 샷스 하실 때 왼쪽 팔꿈치 밑으로 3, 4, 3, 4 제자리에서 4번 5, 6, and 그대로 머리 위로 돌려서 뒤로 7, 오른쪽 팔꿈치 내리면서 머리 앞으로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and 7, 8 섹션 3 사이드 백크로스 터치 사이드 백크로스 터치 토터치 투게더 토터치 투게더 토터치 투게더 토터치 암백선 같이 해보겠습니다. 오른쪽 사이드 백크로스 터치 할 때 오른팔 스트레치 3, 4, 3, 4, 5, 6, and 밑으로 대각선 7, and 8 카운트 1, 2, 3, 4, 5, and 6, and 7, and 8 섹션 4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히치 포인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히치 사이드 스텝 카운트 1, 2, 3, 4, 5, and 6, 7, 8 8 풀 카운트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and 2, 3, and 4, 5, and 6, and 7, 8 1, 2, 3, 4, 5, and 6, and 7, and 8 1, and 2, 3, 4, 5, and 6, 7, 8 파트 B 사이드 샤스 사이드 샤스 사이드 샤스 왼쪽 사이드 샤스 리핏 사이드 샤스 사이드 샤스 섹션 2 포스트 샤스 포스트 샤스 4번 하면서 하프트 샤스 하프트 샤스 파트 C 파트 C 섹션 1 사이드 점핑 투게더 양손 위로 주먹지시고 2, 3, 4, 가슴 쪽으로 맨쪽 똑같이 다시 점핑 투게더 양손 위로 주먹지시고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and 5 6, 7, 8 섹션 2 포스트 아웃 아웃 백 아웃 아웃 리핏 포스트 아웃 아웃 백 아웃 아웃 파트 C 1, 2, 3, 4, and 5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